스포츠 교육학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동균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교육학 파이널 모의고사 첫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스포츠 교육학은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출 문제 풀고 예상 문제 풀면서 대충 큰 틀에서의 흐름은 분명히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효율성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격증 공부는 공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봐요 뭐냐면 학습입니다 학습 일련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최적화를 만드는 그런 학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스포츠 교육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적합한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까요? 스포츠 교육학은 신체 활동을 교육 내용으로 하며 스포츠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더 확장시킨다 신체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스포츠, 게임, 운동, 무용 이런 것들이 있다 답은 뭐죠? 바로 신체 운동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맞추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신체 운동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문제로 넘어와 볼게요 다음에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선택해 보세요 기읍과 미은에 있는 내용을 맞추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신체육은 체조 중심의 체육에서 기억으로 전환되었고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운동가 니은은 교육은 지적, 도덕적, 신체적 결과를 제공한다라고 어떤 학자가 주장했어요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바로 체조 중심의 교육에서 무엇으로 넘어왔다?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여기는 듀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기출문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듀이라는 학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의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보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규칙에서 경쟁활동을 통하여 목표와 기록을 달성하고 신체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며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협의의 스포츠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의의 스포츠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무슨 법률에 대한 세부 내용인가요? 어떤 법률에 대한 세부 내용 보기를 살펴보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정답은 바로 무엇이다?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에 관련된 법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어떤 법률들이 쭉 많이 나오죠 그중에서도 어떤 지문의 내용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있는 각 항목에 대한 법률들은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예요 스포츠 강사를 재임용할 때 평가 항목으로 설명이 틀린 것 잘못된 걸 지금 찾으라는 건데요 정답은 바로 뭐예요? 스포츠 강사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실력에 대한 과거 수상 경력이나 학위에 대한 평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니겠죠 특히 재임용할 때는 그래서 스포츠 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에 대한 과거 경력이나 학위는 평가 자료로는 강사가 지낼 자질로는 일정 부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재임용하는 데 자료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셨죠? 6번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에 관련된 법률에서 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대체 무슨 영어로 정하고 있는가 이거는 4개의 보기가 있는데 정답은 4번이죠 바로 대통령 영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거는 한번 암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다음에서 국민체육진흥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내용 찾으라는 건데요 정답은 바로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인데 종목별 동호인 리그를 통해서 전국의 동호인 클럽을 활성화해야 된다 전국이 아니고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 동호인의 클럽을 보다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빈칸은 무엇인가 빈칸의 내용을 맞추는 거죠 전문 체육에서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답은 도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핑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죠 자 9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은 누구의 자질을 설명하고 있는가요 자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건전한 인성 및 사명감 자 근데 이 앞에 있는 건전한 인성 및 사명감은 거의 뭐 스포츠 강사든 어떤 다른 부분도 다 대동소약에 나오고 있죠 자 신체활동 학습의 관찰 및 평가 자 다음 볼까요 교과과정 개발 자 여기서 갈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 개발을 위한 반성과 실천이 있는데요 바로 체육교사에 대한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체육교사의 고유 권한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스포츠 강사 전문 스포츠 교사 생활 스포츠 교사 그리고 체육교사가 각각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는 확실하게 그 기준점들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체육수업 프로그램 개발에 맞는 것을 모두 고르죠 여기서 맞는 걸 모두 고르래요 그래서 답은 바로 기역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계획 자 그리고 디귿 통합적 교수 학습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는 틀렸는데요 틀린 내용을 뭐가 틀렸는지 정리를 해놨어요 밑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예요 다음 보기에서 메슬러의 교사 지식에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가 무엇인가 이 보기의 내용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은 지식은 교사가 구두나 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으로 체육, 니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바로 정답은 명제적 기역에는 그리고 니은에는 수업이죠 이런 내용들도 깔끔하게 한 번 더 여러분을 체크하고 가시라고 문제를 한 번 내봤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에서 심슨과 헤로우의 심동적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잘못된 거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사 동작은 반사 움직임 결합으로 형성된 선천적인 움직임이다 자 그런데 해설은 반사 동작은 자극의 반응에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행위이죠 반사라는 게 그렇죠 반사 동작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반사 움직임의 결합으로 형성된 선천적인 움직임으로 기초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예요 다음에서 크레스홀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잘못된 거 찾으라는 건데요 정답은 조직화는 가치들을 비교하여 결정 및 판단하는 선택을 위해 내면화하는 그런 능력이다 내면화가 아니고 뭐예요? 답은 바로 조직화하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이점들을 한 번 더 잘 이해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보기에서 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의 운영 유형은 무엇인가? 지금 상훈이하고 철수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훈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철수가 이야기한 바로 스포츠클럽의 운영 그런 유형은 어떤 거죠? 바로 답은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맞아 하지만 지금은 짧은 시즌으로 끝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짧은 시즌으로 끝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어떤 철수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는 짧은 시즌으로 끝내는 장점이 있었다고 제가 이론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죠 조간 경기력 편차에 대한 단점은 이 방법의 단점이라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 틀린 거 찾아보라는데요 답은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의 구성은 바로 활동시간의 다양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요 2번부터 4번까지는 맞는 답이죠 16번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요구 분석 개념이 아닌 것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을 하는데 그 맥락, 그 개념이 아닌 것은 바로 2번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해결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분석이죠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입니다 전문체육 프로그램 개발 단계의 설명이 다른 것 쉽게 얘기하면 틀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답은 바로 6번 연습 계획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전문체육 프로그램 개발 단계예요 개발 단계 개발하고 있는 단계, 실행하는 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교재에 1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선수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 기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선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우선순위 결정 및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지도 방법을 선택하고 바로 6단계인 연습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6단계가 되겠습니다 18번 직접 교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것 쉽게 얘기하면 틀린 걸 찾는 거죠 답은 4번, 4단계, 3번 자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재의 각 내용을 다뤄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1단계는 전시과제 복습 그 다음에 2단계는 새로운 과제 제시 그 다음에 3단계는 초기 과제 연습 그 다음에 4단계는 피드백 및 교정 아까 틀렸었죠? 아까는 자습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5단계는 독자적 연습 그리고 6단계는 본시 과제를 복습하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입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 쉽게 얘기하면 틀린 걸 찾는 건데요 답은 교사에게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자발적 학생에게 좋은 모형이다 그게 아니죠? 교사에게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학생과 수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모형이 되겠죠 개별화 20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스포츠 교육 모형 6가지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총 6개의 지금 보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맞는 것을 찾아보자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즌 체육 수업의 전통적인 내용 단원보다는 시즌이라는 어떤 개념 그리고 팀 소속 시즌 동안 한 팀의 일원으로 참여 그리고 마지막 축제와 시즌 동안 경기에 진행해 축제 분위기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디귿, 리을, 미음은 틀리게 좀 다르게 제가 적어놨죠 그 내용은 교재 해설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교육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출제를 자주 했었던 빈도가 높았던 즉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로 어떻게 패턴이 나올지는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하지만 기출이 많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즉 중요한 이론이라는 것이죠 21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고르시오 보기를 한 번 볼게요 협동학습 모형의 특성에서 개인 책무성은 모든 팀원의 수행이 팀 점수 또는 기억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학습은 팀의 니은 수행에 어떤 그런 수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답은 바로 평가 그리고 과제입니다 이런 보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쉬운데 과연 이런 맥락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 번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2번 문제예요 다음 보기의 내용은 협동학습 모형의 무슨 전략인가 어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기를 한 번 볼까요 교사는 학생에게 수행 기준과 학습 과제가 제시된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는 학생이 학습해야 할 기술과 지식 영역을 쉬운 곳에서 어려운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팀 성적은 매주 각 팀들이 수행한 과제 수를 점수로 환산 또는 개인별로 시험을 본 후 개인 점수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어떤 방식이었죠? 바로 팀 보조 수업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팀 보조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집단 연구라든지 학생팀 성취 배분 그리고 팀 게임 토너먼트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암기하시고 숙지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예요 다음 보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보기의 내용이 뭘까요? 보기를 한 번 볼게요 몇 가지 기능 연습의 특징과 정식 게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정식 게임을 그래서 정식 게임을 단순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게임에서 반복되는 한두 가지의 기능 측면에 바로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답은 리드업 게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4번 문제예요 동료 교수 모형의 교사 전문성 내용이 틀린 거 잘못된 걸 찾는 건데요 바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업 교사는 개인 교사들이 지적 능력, 일정 수준의 책임감, 의사소통 기술, 성숙함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교사는 개인 교사들의 지적 능력, 일정 수준의 책임감, 의사소통 기술, 성숙함을 갖추는지 자문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전술 게임 모형의 6단계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문제죠 보면 첫 번째 1번 게임의 소개를 처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게임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술 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술 연습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실제 게임을 이루어지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기어, 니은, 리을, 디귿, 미음, 비읍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게임 소개, 그 다음에 게임을 이해하고 전술 인지, 의사결정, 기술 연습, 그리고 실제 게임 수행 순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교육학 파이널 모의고사 첫 번째 25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공부한 내지는 기술에 나왔던 문제 내지는 이론이 아닌 문제들도 몇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그건 보통 스포츠 교육학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즉 그런 이론들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기출된 문제의 어떤 패턴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 한 65%에서 70% 정도는 기존에 나왔던 이론에서 즉 기존에 출제된 방식에서 문제의 어떤 트렌드나 문제의 어떤 방식이 좀 바뀌는 그런 모양으로 나왔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조금 그 학문에서 원래 갖고 있었던 왜냐하면 이 학문이라는 게 스포츠 교육학이든 스포츠 사회학이든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딱 제시된 그 틀 안에서의 공부를 하시는 거지 그 학문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70%를 맞추고 가시면 60점 이상 맞고 합격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그래도 스포츠 교육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떤 맥락들에 대한 문제들을 몇 문제 다뤄봤어요 앞으로 남은 그런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들에서도 저희가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문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